안녕하십니까 벌써 24회차군요 24회차 어.. 어 잠깐만요 3개 빼야돼 어.. 받은거 열심히 모아놓고 있습니다 캬 벌써 26개다..선물받았습니다 그렇고 잼소톤 숫자는 56개가 늘었구요 물방울석은 4개 메소는 49400 몬스터첩 9만마리 시간은 한.. 8시간 9시간 정도 한거같아요 어.. 8시간 9시간 정도 한거같습니다 또.. 어..요새같은경우는 며칠까지죠 25일 아..이거 썼어야 됐는데 못썼는데 어..요새같은경우는 열심히 제가 이걸 돌고있어요 현상금같은거 그..그렇습니다 이러면 24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며칠은 зов으으으으응 쁠어육 해가살 아 안. 오토itional 뺏어